핑크퐁 호기 호기의 병원놀이 놀다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출동하자 응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출동해요 우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저랑 그래서 혹이 났구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괜찮아질거야 내가 도와줄게 호기, 자 봐봐 괜찮아, 핑크퐁 잘하고 있어 자, 다 됐다 핑크퐁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호기, 빨리 제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제니, 거기서 피가 나 호기 우와, 따비다 울지마 내가 상처가 싹 나는 연고를 발라줄게 응, 호기 자 고마워, 포레스트 제니,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이제 반창고를 붙여줄게 제니, 정말 잘 참았어 포키가 발을 다쳤나 봐 지금 바로 출동하자 출동? 포키, 괜찮아? ут covert 아유, 이거 봐 야호 희인님, 호기 야호 도 accommod 호기 아우 야호 야호 엑스레이로 확인해보자 자,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포키뼈에 금이 갔어 아하, 포키발을 붕대로 고정시켜주자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붙기 쉬울 거야 포키, 무서웠을 텐데 정말 잘 참았어 호기, 포레스트, 정말 고마워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제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핑크퐁 무슨 일이야, 핑크퐁 숲속을 달려 달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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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와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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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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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일이야, 마이온 무슨 일이야, 마이온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핑크퐁 호기와 노래해요 핑크퐁 호기와 노래해요 여보세요, 여기는 포키 병원입니다 꼬마 버스가 길에서 마구 뛰어요 에?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다섯 꼬마 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네 꼬마 버스 쿵팡팡 안 돼 신나게 뛰다가 바퀴를 쿵팡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세 공아 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창문에 쿵팡 신나게 뛰다가 창문에 쿵팡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 돼요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아 의사 선생님 버스들이 길에서 또 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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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Clone 버스 쿵팡끙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꾹 여보세요, 선생님 gran 에어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어 으에에에, 에어 호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응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아프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 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응 고마워, 호기 호기, 포레스트 다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응 마이언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자, 여기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 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암 formed 버, falei 아아아아 뭐 거이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어 헉 빌리 어쩌다 버레소인 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어 앟 흐흐흐흐흐 으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파, 빨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그래?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파 호기 병원입니다 첫 번째 환자, 핑크퐁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기침이 걸려 콧물도 훌쩍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콘 감기에 걸렸네요 마스크 꼭 끼고 따뜻하게 지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코가 답답 열도 펄펄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콘 몸살이 났네요 따뜻한 차 마시고 꼭 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다음 환자분 발이 따끔따끔 뿔긋뿔긋 아픈 인형 꽂혀주세요 아이콘 팔을 다쳤네요 공대 감아줄 테니 조심히 움직이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다리가 삐걱 덜컹덜컹 아픈 포키볼 고쳐주세요 앓고 다리를 다쳤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줄게요 안돼 공룡놀이 하자 헬로키랑 도우루쿤 브라키오사우루스 크아 푸테라눈 크아 트리케라톡스 크아 티렉스 크아 오예 5마리 공룡 쿵팡팡 울랄라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브라키오사우루스 크아 푸테라눈 크아 트리케라톡스 크아 난 티렉스 크아 크아 오예 마리 공룡 쿵팡팡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팡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어때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지 트리케라톡스 preference 크리케라톡스 크하하 티커탐 키렉스 두 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 티렉 한 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호기의 병원 놀이 감기에 걸렸어요 포레스트 빨리 출동하자 좋아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핑크퐁 니니모 무슨 일이야? 호기 그게 말이지 니니모가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어서 치료해줄게 열이 너무 높아 열이 내려가도록 차갑게 해줄게 다음으로 주사를 놔줄게 저 살짝 따끔해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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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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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참았어 니니모 고마워 호기 하하 호기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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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언 마이언 손이 왜 그래? 하하 하하 그게 말이야 하하 하하 뜨거워 하하 많이 뜨거웠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응 먼저 차가운 불로 열을 식히자 하하 하하 대인고시 빨리 났도록 밴드를 붙여줄게 음 자 음 음 이제 괜찮아질거야 고마워 아빠 제니가 크게 다쳤나봐 호기 출동하자 응 음 아 아빠 제니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지 많이 아팠겠다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제니 팔에 금이 갔네 뼈가 금방 붙을 수 있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좋아 응 이제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줄게 응 제니 체력 끝 제니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음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음 음 음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으 응 음 음 무슨 일이야 포키 오븐에 머핀을 굽다가 앗 뜨거워 손을 대었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조조? 방 안에서 놀다가 꼭 하고 장난감을 밟았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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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일이야 핑거펑 화장실에서 씻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이온? 강한 우유를 마셨더니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허기 여보세요? 포키병원입니다 선생님! 꼬마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마구 뛰어요 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다섯 꼬마 포키봇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 포키봇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발을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 포키봇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지 어? 의사 선생님?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또 뛰어요 두 꼬마 포키봇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발을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한 꼬마 포키봇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엉덩이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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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랄라 신나게 놀고 나면 꼭 해야 할게 있지 냠냠냠 맛있는 간식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손 씻자 뚜루루뚜루 손 씻자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힘으로 뚜루루뚜루 문질러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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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폭물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지 간지간지 간지러워 얼굴 긁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손 씻자 뚜루루뚜루 손 씻자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비누로 뚜루루뚜루 문질러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손 씻자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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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이 나올 땐 어떻게 해야 하죠 휴지를 취해요 휴지에 뚜루루뚜루 휴지에 뚜루루뚜루 기침은 뚜루루뚜루 휴지에 바이러스 뚜루루뚜루 막아내요 뚜루루뚜루 기침은 뚜루루뚜루 휴지에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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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에 걸렸죠 콜록콜록 목이 간지러워요 휴지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소매로 입을 가려요 소매의 두루루뚜루 소매의 두루루뚜루 기침은 두루루뚜루 소매의 바이러스 뚜루루뚜루 막아내요 뚜루루뚜루 기침은 두루루뚜루 소매 알bres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